아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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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다... 다신 나 찾아오지 마! 아름아! 우리 행복했던 시절 생각해봐! 여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! 뭐? 개소리야! 그새 딴 놈이 안 붙어먹었냐? 아빠 이걸 놔! 이걸 화이씨! 아... 하... 어머 쏘리! 난 쓰레기통인 줄 알고! 이거 뭐 정신병원이어서 그런가! 미친녀들 천지구만! 그럼 뭐도 들어올래? 이 미친놈아? 선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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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 그만해요! 이거 아니잖아! 어? 그만해! 아 빨리요! 부모사진! 나는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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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찬아? 아니, 아파 노사가 면역객한테 물리적 폭력을 썼으니 내 귀에 따른 징계는 받아야죠 잘 들었지? 무슨 변명이라도 해봐 어떤 징계도 달게 받겠습니다 정직으로 하지 뭐 정직 기간 동안 당연히 무급이고 선배 안 먹었죠 아니 술 마셨나? 아니 어떻게 사람을 쳐? 이거 완전 빼박 고소각인데? 선배 잘 참잖아 간다 진짜 이렇게 가는 거예요? 실수 아니에요 도망치고 싶은 얼굴 하고 있으면 그때 내가 확 들고 띄워 줄게 생각보다 더 멀리 이젠 내가 더 기다려 세어볼 수 없는 시간들 원마 안 정직 나 정직 먹었어 조만간 고소장도 날라올거든 완전 다 엉망진창이야 니가 전에 그랬지 언제든 내가 원하면 납치해준다고 나 너랑 놀러가고 싶어 지금이야 가자 나 널 담으게 먹먹한 말로 먹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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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